고맙습니다, 고객님! 쟤 뭐냐? 남자 왜 사이즈가 넓어야 되는 줄 알아? 그걸 뭐 말로 해야 합니까? 제가 지키겠습니다, 형님. 어렵지 않겠어? 형님! 내가 언제까지 형님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? 살짝 밟아 드릴까요? 부드럽게 니들은 아직 멀었다. 열 다섯은 돼야 제대로 지켜주는 거다. 아는 만큼 보인다. 206 소렌토 탄생 소렌토 좀 알아보셨나? 흐흐흫 고마워 고마워 이리와 슈퍼 고마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